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학영의 뉴욕연서울, 이학영 전문의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주식시장은 늘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핑계를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이게 좀 부정적인 뉴스로 미쳤다는 건데요. 일종의 핑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핑계이자 파는 하나의 이유, 계기가 되는 정도는 되겠죠. 사실 우한 폐렴,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투는 거니까요. 중국에서 7명, 8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돌아가시면 전 세계에도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온 중국인 한 분이 격리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도 드디어 중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한 명이 확진이 된 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주가들이 관련된 거라고 부각되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최대 이동 인구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춘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내부터 시작되는 시즌인데요. 중국에서도 이동 인구가 전체 40억, 50억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으로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가 약간 긴장하는 모든 것은 분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섹터가 당연히 있겠죠. 여행 관련 주가 당연히 여행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 됐건 여행주가 됐건 카지노가 됐건 비행기가 됐건 그리고 크루즈 운항사가 됐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 다 2에서 많게는 4, 5%까지 오늘 빠진 것이 오늘 뉴욕 주식시장의 딱 진면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몇 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것들, 마카오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것들, 윌리조터나 MGM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 6% 이상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 세계 최대 호텔 체인 중의 하나인 메리어 또 오늘 한 4%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를 타고 갑니까? 다들 비행기 아니면 배를 타고 가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춘절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 가거나 여행 가려던 사람이 미국 사람들은 멈칫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사태에 따르면 홍콩 잘 안 가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직원을 또 타기를 받았습니다.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 이상 빠지고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하면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2.7%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주가 빠진 것은 보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가 계속 지연되면서 6월, 7월까지도 737 맥스 운항 재개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 장전 5%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공주에 영향을 미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크루즈를 또 많이 여행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크루즈 관련 주자, 대표적인 주자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인데 역시 오늘 4% 가까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보잉은 오늘 장중에 거래가 정지, 일시 정지되게 될 정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바로 말씀드렸던 우랑 재개 지연 소식이기 때문에 했고요. 일단 빵 주식 중에서 작년에 재미가 없었던 대표적인 주식이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특히 디즈니 플러스와의 경쟁, 애플 TV 플러스의 경쟁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작 11월부터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라는 시점은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된 시점이고, 애플 TV 플러스가 시작된 시점과 마찬가지로 되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요. 결국 등락 끝에 지금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당 이익은 52센트 전망에서 1.30달러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국내 구독자는 58만 9천 명 전망에서 55만, 4만 명 정도 부족했지만, 지금 포인트는 미국 국내는 거의 다 끝났다고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해외 구독자인데요. 해외 구독자가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717만 명 증가로 예상됐는데, 무려 830만 명, 생각보다 거의 15% 정도 더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처음에는 지금 실망한 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간에서는 2% 정도까지 반등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세 측면을 나타낸 기업들 봤고요. 반면에 약세장 속에서 좀 더 강했던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강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사상체 효과로 그냥 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주식이 테슬라인데요. 오늘 또 테슬라가 이게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또다시 7%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안 좋다는 의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건스테레는 여전히 중립에서 또 매도로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약간 올렸지만.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530달러의 기존 의견인데요. 530달러도 상당히 비싼 거나 마찬가지인데, 8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회사의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이 정도 되고, 2025년까지 연간 전망치가 있는데요. 2025년에 세웠던 목표가 2년 빨리 지금 실현될 거라는 전망으로 수정을 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80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코스트코가 그 다음으로 다시 거의 3%가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갖습니다. 설날이 됐건 이럴 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쇼핑도 가시겠지만,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오페나이머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워낙 지금 성과가 좋았다. 특히 이건 지난주에다 보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리고 동일점포 매출, 그리고 특히 온라인 매출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하면서 기대감, 그러면서 300달러에서 335달러 그러면서 3% 가까이 올라와 놨고요. 맥코리즘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금융 소비에 뚜렷한 것이 결국은 현금보다는 카드다는 얘기죠. 카드가 다양한 형태로 쓰고, 특히 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핀테크 스타트업 하면서 그런 디지털 어떤 월렛 이런 쪽에 많이 혁신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비자랑 마스터를 매수견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250달러 올려놨는데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신데도 오늘 또다시 1.27% 올라가면서요. 9일 연속 상승하는데 비자가 9일 연속 상승한 것은 또 10여 년 만에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튼 사상체 효과였고요. 비욘드 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사실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보시면 샌드위치로 파는데요. 대체 고기를 메뉴에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로 쓰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스타벅스도 다시 한번 스타벅스는 워낙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ESG 인베스팅 투자에 경영해서 지속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육류에 대해서 동물성 육류가 아니라 식물성 육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비욘드 미트를 했는데요. 오늘 스타벅스는 큰 재미가 없었는데 비욘드 미트가 거의 상장이 위해 초기의 제약은 거의 처음인데요. 오늘 하루에 19%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특징적인 주식이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테슬라 얘기를 굉장히 요즘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애플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애플도 잘 가고 있는데 애플 관련해서는 PR 논란, 논쟁 이런 게 좀 있군요. PR이 얼마나 되길래 그랬습니까? 애플은 잠깐 말씀드리면, 애플은 크게 말씀드리면 작년 한때만 하더라도 처음 맞았을 때는 P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생각보다 안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성장주가 아니라 같이 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 평균은 한 17배 정도 되고요. 작년에 떨어졌을 때 13배인데요. 지금은 23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요. 그러다 보니 애플이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대비 저평가를 얘기했거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9배 정도 되고 그런 것들이 한 26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23배니까 많이 쫓아왔겠는데 애플이 상대적으로 보면 나름 가치주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성장주에 합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상에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역시 보여주려고 하면 그 PER이나 그 가격을 다시 17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것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럼 새로운 애플 같은 주식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주의 영역이 있지만 성장의 모멘털을 확보하면서 성장주로 갈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애플은 제품에 대한 판매보다는 서비스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에어팟 같은 신제품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월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종목을 찾기 쉽지 않으니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소위 가치주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치주 ET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게 PR 값이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페이스북이 되겠고요. 저 밑에 파란색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 제일 낮았다가 꾸준히 올라서 그 오른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다른 가치주나 그중에서 성장하는 걸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가치주 ETF를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뉴욕엔서울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상황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